야! 우리 제발! 어우 사랑이! 목숨 걸지 마 제발! 전쟁이 아니야 이거는! 클레버 TV! 뭐야? 이렇게 숨어 주셨다고? 정답! 잠옷을 왜 입고 왔어요 오늘? 바다만 바다만 바다야! 우아! 우아! 우리 그러면 대충 먹었으니까 네! 저 옆 테이블에서 본격적으로 판을 벌려봅시다! 평균 나이 9세! 어떤 거 먼저 할까요? 생각 먼저 해요! 여기 내기가 있어야 될 거야 내기! 벌칙 내기! 벌칙 내기! 최민이가 주변 학생이 딱! 이게 무슨 일이야! 최민이 울 것 같아서 아니야 그 정도 울지 않아요? 최민이 딱 봐 괜찮잖아요! 그죠? 승부사잖아! 바위바위보! 바위바위보! 아 1, 2, 3, 4 오케이! 위로 계속 쌓아야 할까? 아니 아니! 한 개씩 빨간! 오 여기네! 어... 아니 우리 집안 법칙이 있어! 잼가할 때! 잼가 법칙이 있다고요? 저 비법 알려주지 마세요! 지효! 아... 됐다! 최민이 입혔었다! 저 수석 흥미진진해! 흥미진 살살 빼야돼! 오! 오! 지효야! 몰라서? 저기 살펴볼까? 좋아요! 오! 최민이! 아 위에 안 돼! 맨 위에 안 돼! 맨 위에 안 돼! 왕 최민이 그 사이에 지금! 내가 왜 왜 왜? 티티 모른다고 하면! 어어 뭔가 휘어지고 있어요! 어 뭐야 뭐야 뭐야? 통째로 흔들리고 있어! 통째로! 아 그러지 마요! 집중이 안 되잖아요! 어우 집중이 해도 똑같을 것 같은데? 쪽야 안 그러면 안 되지 Murder Trans look premier ultra 최민이가 지금 아 제일 위에거를 목마워요! 언니들의 지금 눈빛이 작년 어 정색하고 있어 최민이 한번 때려 볼 테ются 때려봐! 최민아! 이마를 보여서 어떡해 이마가 광활합니다 어디를 때려도 크리티컬이 들어갈 수 있어요 내 손을 때려 이 정도는 뭐 사랑이 사랑이 아팠어요? 자신의 개인기를 보여주기 아니면 벌칙 있어요? 엉덩이를 쓰기 엉덩이를 쓰기 엉덩이를 쓰기 우측 사람에게 물을 들고 손등이 뽀뽀하자 이럴수가 다리 찍기 있어요? 다리 찍을 수 있잖아요 지금 채미 타자처럼 저렇게 패드 가리고 부끄러웠던 일 한 가지 얘기하게 나와 부끄러웠던 일 한 가지 얘기 지금 유치원 때 부끄러웠던 거 얘기하면 되잖아요 부끄러웠던 일이 참 많은가봐요? 없는데 왜 슬퍼요? 팀이 어떻게 돼요? 핑크 vs 화이트가 있네요 채미가 눈 감고 뽑아야죠 눈 감고 뽑아야지 오 왜냐하면 여기 별치기 써야죠 호연 아니 아니 저는 지금 이제 눈 뜨고 고자 하지만 아주 그거 좀 어떻게 해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제로네 자 채미니 아니 뭔데? 다리를 두께하게 어 맛박이 좀 죽여аче . 말린지 말린지. . . . . . 아 이게 아니라 채민이 보고 방금 내린거 같은데 맞을태우로 사람이 원하는거 부르기 맞을태우로 사람이 원하는거 부르기 어 좋았어요 성공했어요 우측사람에게 무릎붙고 싶으면 좋겠어요 자 시유한테 뽀뽀 자 시유한테 무릎붙고 사랑이가 뽀뽀하는거래요 우측이에요 맞아요 야! 무릎 꿇어! 어! 무릎 꿇어! 꿇었어? 어! 잠깐만! 아니 이렇게 당당하게 무릎을 당당하게 꿇을 수 있나요? 자 손등에! 뽀뽀! 이건 벌칙이지, 시유가 벌칙인 것 같은데 약간? 그러니까요! 내가 벌칙이에요! 그러면 시유가 사랑이 무릎 꿇고 싹봉을 때리는 걸로 하죠? 네! 좋습니다! 뽀뽀는 너무... 그래, 그래, 뽀뽀! 나 무끌어! 뽀뽀! 아픈 것 같은데? 아니 아픈 것 같은데? 지금 소리가 완전 났는데! 사랑아! 나도 봐요!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봐요! 아직 놀 수 있는 게 많아요! 오늘 밤새 놀 수 있습니다! 머리띠 쓸 거예요! 머리띠 쓸 거예요? 누가 제일 잘 어울리나? 미키마스! 귀여워요! 얘 무슨 쥐실지는 몰라요! 츄! 뽀뽀 츄! 츄! 진열 끝! 츄! 처음 듣는 강아지 소리가 났으니까... 우리 이거 쓰고 놀아요! 이제 쓰고 놀까요, 이거? 네! 오케이! 지금부터 데스매치입니다! 자 방석 하나씩 들고! 고! 고! 암권에서 코어 Are you here! 재봉지 together! 요것이enges을라么 Lives! 쥬살살해다 오는거다! 목숨 걸지마! 제발! 못생겨 보이잖아 표정이 color side 이쁘게 싸우면 안되니? 저렇게 진심으로 던진다고? civilians 정신 being jumped away... 야 여기 숨고 있지 잠깐만 아니 그냥 가보자 가보자 싹서 바꾸는게 모르긴 거예요 지금 오래된 분들이 누구 아픈데 은근히 놔줘 탐아기 엄마 되게 웃겼어 자기 친구들이 저런거 같지? 아직 안자고 뭐해 야아 왜 안자? 우리한테 진짜 자자 나 너무 웃겨 생일 나는 알 수 있어요 잘해내고 싶어요 응원 받고 싶어요 나를 믿어주세요 너는 알 수 있다고 오오